먼저 홈코너, 인천장정구복싱클럽 소속 20세, 신장 168cm, 체중 56.58kg, 지금 프로에 데뷔하는 이준혁! 정코너, 군포플라이복싱짐 소속 20세, 신장 179cm, 체중 56.84kg, 역시 프로에 데뷔하는 김지성! 이번 경기의 주심은 이상훈 심판위원입니다. уamm o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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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att o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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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др motivated. 아 transportation pig, opportunity. 저기서 이런 것도~! D rally! 그대 Hon tips. n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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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나가자 나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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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지 야 니가 한거 나가 니가 한거 나가 뒤끌들 하지마 후이씨 뭔가 좀 해야 됩니까 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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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나가라고 다 똑같이니까 던져 던지라고 던지라고 그렇지 됐어 됐어 같이 던져 그렇지 힘을 좀 뺄 필요도 있고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나가야지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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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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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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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돼 영타 때려라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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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라운드 41초만에 홈코너 이준혁 선수가 TKO 승리를 얻었습니다